진안군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. 이에 따라 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곳을 지정하고 원격 포집 장치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. 그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. 한편 악취 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고발과 조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